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전투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바로 성도의 호흡이요, 맥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호흡이 멈추면 안 됩니다. 호흡이 약 4분에서 6분만 멈춰도 뇌세포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세포가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중풍이나 뇌졸중 같은 이런 것도 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또 호흡이 정지된 상태에서 한 6분 이상이 지나면 뇌세포가 다 죽게 돼요. 그래서 뇌가 죽는 그야말로 뇌사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의사는. 비록 심장이 뛴다고 해도 뇌가 죽어버리면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다시 호흡을 되찾게 하고 또 심장 마사지를 통해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한다고 할지라도 6분 이상이 지나가게 되면 뇌세포가 다시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뇌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판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혼의 호흡이다. 영혼의 호흡은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맥박은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의 말씀과의 교통,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이러한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양식을 쉬지 말고 영혼의 양식을 먹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나 그것은 바로 쉬어서는 안 되는 맥박이기 때문에 호흡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말씀은 좀 몰라도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의 영성에 영혼의 생명을 얻기에 더욱 더 중요한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절하고 정확하게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의롭게 교육을 받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운동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도 좋아야 되고 또한 영양 공급도 잘 돼야 되지만 또한 운동도 좋아 잘 하는 것이 정규적으로 좋은 운동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번갈아 가면서 적절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육관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인데도 그 기도 중에서도 전투기도라는 게 전투기도 여러분 전쟁이 나가면 전쟁에 잘 훈련된 군인들이 정과를 올리게끔 돼 있어요. 정과를 올리게끔 얼마만큼 강한 훈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직접 실전에 맞붙게 되면 그 증거가 나온다 이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 생활을 해병대에서 생활을 했지만 해병대에 유명한 짜빈동 전투가 있죠. 일개 중대병력이 10배, 20배 이상 되는 연대병력을 전멸시킨 그런 유명한 전사가 있죠. 그만큼 평소에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전시가 되면 효과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강구를 올리는 것도 우리가 기도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지만 기도에는 두 가지의 그 내용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기도예요. 소원의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 강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전투 기도를 하는 건데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죠. 그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는 하늘에서 땅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의 신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사실은 땅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린 바 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바 되는 그러한 지금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땅에서 메인 것이 하늘에서도 메인 것이요. 또한 하늘에서 메인 것이 땅에도 메인 것이 하늘에서 풀면 하늘에 땅에서도 풀리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이러한 결과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찌어서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0인들이 이제 전도하러 나가서 다시 돌아와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 그들이 기뻐하며 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하였던다. 항복하다이다. 귀신들이 소리치며 떠나갔다.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하는 악한 영웅들의 그러한 대적이 있었는데 그들이 항복을 하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자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바로 귀신들의 능력을 능히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가를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이렇게 해서 원수의 모든 능력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헬라의 원어는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 파워예요. 파워. 힘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들도 대적하고 싸우는 힘이 있다. 가공할 힘이 있어요. 그들은 타락한 천사들 아닙니까? 그 루시엘, 루시퍼 천사의 3분의 1 온 하늘에 있는 천사 중에 루시엘을 따르는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 루시엘을 따르는 그 천사들이 3분의 1이나 됐는데 그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작할 때 미가일 대천사 휘하에 있는 3분의 2의 천사들과 하늘에서 접전이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쫓겨나게 됐죠. 어디로 쫓겨나느냐. 이 지구상으로 이 땅으로 쫓겨나서 그 루시퍼가 마귀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세상의 임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할 때는 바로 이 세상의 나라를 그야말로 공격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무장하게끔 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무장하지 아니하고 가는 군인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백발백중 그냥 살해당하고 마는 것이지.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우리의 사령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로 그 명령대로 나가서 행할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이 항복하는 그러한 결과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오늘 또 우리는 천국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흑암의 나라는 파쇄되고 접수되고 아주 폐함을 받아서 그야말로 원수들이 항복하며 나가 떨어지는 그러한 전쟁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엘서 3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쟁은 가장 언제가 가장 심하고 희생이 많습니까? 전쟁이 막바지에 갈 때 가장 심한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이 적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서 대적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취전 바로 앞두고 철원 근방에서 얼마나 많이 사상자가 났습니까? 지금 그러한 상황이래요. 그래서 요엘서 3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에도 지금은 때가 어느 때 있냐? 평화의 시대가 아니에요. 보습을 녹여서 칼을 만들 때예요. 그리고 창을 녹여서, 뭐야, 낫을 녹여서 창을 만들 그러한 때이다. 이렇게 요엘서에는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으면 우리가 좋으나 싫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동적으로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 속해 있고 또한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나라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골고다 산상에서 마귀의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셨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하되 우리는 매우 유리한 고지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고 불리한 전쟁이 어떤 전쟁이 고지 탈환자는 아니에요. 바로 땅에서부터 산으로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생명을 잃게 됩니까. 높은 데에 있는 자들은 쉽게 적을 저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냐면 고지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청군천사와 함께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전투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인들이 전도할 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마귀가 하늘에서 번개처럼 땅에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느라 이것은 바로 마귀는 사실은 지옥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권세 잡은 이러한 자들이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지옥 속에 들어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싸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여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사와 권세와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정사와 권세는 바로 이 땅의 어떤 정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에 권세 잡은 마귀의 계급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들의 계급이 그대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천사는 하나님을 호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슬압천사들이죠. 세라핌이래요. 세라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호대원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에서 말해요. 가장 가까운 자들은 바로 비서관들 아니에요. 청와대 비서관. 권력이 막강하지요. 그리고 그 주위 청와대 외곽을 경비하는 그러한 경비대들이 있잖아요. 아주 엄청난 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그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그룹천사들이에요. 케라핌. 세라핌과 케로빔이라고 그러죠. 그룹천사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아래 이제 또 천사장들이 있고 또 정사와 권세 잡은 천사들이 있고 세상 주관자의 천사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천사가 있고 마찬가지로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서도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와 있는 그 천사들의 명칭이 바로 정사와 권세들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천사 하나님의 무리를 뜬 미가엘 무리를 따르는 천사의 무리를 따르는 그러한 천사들의 계급과 동일한 거예요. 통치자들, 권세들, 그리고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은 일반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땅에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때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바로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그야말로 나가 떨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가 부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세상의 주관자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면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소속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잖아요. 강한 자가 불법으로 들어와서 그 세간을 늑탈하고 있다. 그럴 때는 더 강한 자가 들어가서 강한 자를 결박할 때에 그 세간이 비로소 점령을 당하고 뺏기게 된다. 그렇게 하시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이것은 바로 불신자의 영혼들 그러나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역사하는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그 악한 영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영들이 행하는 것은 이 세상의 정치가들 속의 역사에서 사람의 마음을 휘둘리는 거예요. 각종 사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시도적인 그러한 사상을 주입하는 천사 상당히 높은 천사. 이건 정사의 천사예요. 높은 천사입니다. 그리고 또 강한 천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점쟁이들, 사술하는 자들, 무속에 이러한 점을 치는 자들 이러한 자들 속에 역사하는 천사가 일반적인 질병이나 사고를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키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고 하는 이러한 천사보다도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천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치유사역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진료할 때는 똑같이 그냥 의료적인 그러한 진료를 합니다. 여기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이건 동시에 되는 건 아니에요. 일종의 선교의 전초기지로서 병원이 역사하고 들어온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돌봐주고 병을 또 잘 진단과 처방을 잘 해줘서 그들이 저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지고 원장님에게 모든 걸 제가 맡깁니다. 할 때 그 분위기를 봐서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집회로 목요 집회로 또 주일날 집회로 또 새벽 기도회로 저녁 기도회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 전인 치유사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집회할 때는 그러한 흑암의 권세들의 역사들이 많이 드러나죠.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직접 예기치 아니하게 전혀 예상치 아니하게 기도해 줄 때 갑자기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70인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치라 기도해 주라 그랬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그러한 정체들이 드러난다. 그래서 모든 병이 다 귀신의 역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중에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집회를 통해서 목도하고 저는 이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속아서 살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1.1획도 틀림 없는 것이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2000년 후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한마디 한 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맞는 것이구나.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진료를 하는 그 와중에서도 종종 전혀 예기치 않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종종 경험합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특히 어떤 점을 치는 사람들이나 또 사술 또 무속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러한 그 악한 영들과 귀신들과 접해서 사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이것이 갑자기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가차히 진찰을 하고 가차히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갑자기 획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당신이 목사야 목사 그러면서 욕을 말할 수 없는 욕지고이를 하고 밖에 나가서 그냥 미친 사람처럼 자세하게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서 잠잠하게 되죠. 일단 드러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미 이긴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산에 불이 붙으면 고성이나 이런 쪽에 얼마나 산에 불이 많이 납니까. 그렇게 되면 그 불 속에 살던 토끼들이 그냥 막 뛰는 거 아니에요. 솜어있다가 노르들도 막 뛰고 난리가 나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되면 그 속에 있는 그 흑암의 권세들이 소리치며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대적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으면 오히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타났다는 그 사실은 귀신이 항복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의 삶 속에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그 기도 중에서도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전투적인 기도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달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강부해 주십시오. 또한 피로를 채워 주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아주 초보적인 아주 어린애와 같은 그러한 기도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가 있게 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위치가 있게 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에서 하늘에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땅을 향하여 명령하는 그야말로 엄청난 파워가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그래서 원수의 능력은 디나미스예요. 그냥 파워야 파워. 그러나 여기서 보면 내가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느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권세라는 것은 바로 authority예요. 힘을 이기는 겁니다. 파워를 이기는 것은 바로 권세입니다. 여러분 검사가 그 죄인들을 옥에다 가둘 수 있는 것은 힘으로 가두는 게 아니에요. 뭘로 가둡니까? 법적인 권위로서 부여받은 권위로서 감옥에 들어가 하고 명령하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이 속도위반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자동차가 지나갈 때 손을 빡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것은 경찰이 자동차보다 더 힘이 셉니까? 그런데 왜 순종합니까? 권세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부여한 법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범죄자들이 순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따르지 아니하면 더 큰 벌금과 더 큰 형량이 부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투적인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그 기도의 방향이 이제는 땅에서 하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을 향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마귀의 능력을 제어하는 그 권세에 있는 기도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 이 질병을 일으키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면 순종하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왜 들어왔냐 그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죽이러 들어왔던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대로 맞는 것입니다. 도족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로 흑암의 권세들 저주의 권세들 또 여러분의 가정을 침범하려고 하는 권세들 또 직장에 불안을 주고 나라의 어떠한 분리와 시기와 쟁투와 이러한 불안을 일으키는 권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삶속에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전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확장이 강한 자를 묶어버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면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귀와 성령을 받으시고 나서 맨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전투 기도를 한 거예요. 광야루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와 전쟁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직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지 마귀가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통해서 마귀는 참패하고 많은 첫 번째 아주 초전 박사를 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대접전이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 상에서 예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은 헬라로 말하면 테텔레스타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다 이루었다는 그 말인데 이 텔레스타이란 그 말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말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화가가 그림을 완성한 후에 남기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그야말로 화룡점정 마지막 점을 찍는 거예요. 마지막 자기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림을 다 완성했다 할 때 테텔레스타이란 말을 썼어요. 또 심부름권이 주인의 심부름을 받아서 심부름을 끝나고 주님 앞에 보고했을 때 테텔레스타이 주인에게 보고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의 분부를 다 완성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또 성전에 헌신한 제사장이 그 재물을 가지고 오는 그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재물을 보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가족을 벗겼나 제대로 각을 떴나 제대로 피를 다 쏟아냈나 이 잡는 것은 본인이 잡는다는 거 아시죠?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은 가지고 온 그 재물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이 이제는 잘 재물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다. 재물을 드리기에 합당하다. 이제 재물을 드리면 된다. 이것이 바로 테텔레스타이 흠이 없다.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시대를 거쳐서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눈을 감으셨다. 고개를 떨구셨다. 예수 크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 됐다.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정제함을 받았다.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죄인이 감옥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죄가 형기를 다 끝내면 앞으로 1년 아니면 2년 구금 이렇게 판사가 판다르면 언제 나옵니까? 2년이 다 채워져야죠. 형기 그러면 해방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크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바로 해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형기가 다 채워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에 대한 그 정제함이 이제는 다 탕감을 냈다.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정제함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모함이 없나니 정제함이 없나니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정가를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물과 피를 써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대체사장으로서 보혈을 가지고 흘리신 피를 가지고 영원한 지성소 속재조에서 그 피를 뿌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다 속재함을 받았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와 허물과 죽음의 두려움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안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한 우울증과 각종 정신적인 어려움과 심리적인 어려움과 불면증과 각종 정신신체증과 자가 민원성 질환과 백혈병과 암과 위장병과 모든 각종 질환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인류의 죄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들어가 있대요. 두 번째 아담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잇고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 눌려있는 모든 자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송명하셨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고린전서 13장 4절과 3절과 4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하해노니 곧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장사진에 맞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신다는 이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전할 때 성령이 위해서부터 강림했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와의 궁극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청산했다. 죄의 모든 값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마귀를 대작하게 되면 마귀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냐 내 죄는 이미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값을 치루었어. 그러면서 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께서 범죄와 육체의 무할래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골로세서 2장 13제 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재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 이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걸 들이미는 거예요. 너 죄 지었잖아. 하나님도 말을 더 이상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대며 내 자신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을 대며 누구누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죄에 싹쓴 사망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야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 복음을 통하여 원수들의 모든 권세들을 무력화 시켰다 이거예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율법의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어버리고 재하여 버렸다는 거예요.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훌륭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그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고 장사진 받았고 또한 다시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뭐 할 때에 믿을 때에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아요 군대 교회는 나왔는데 그러나 이러한 그 복음을 진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문제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택 회방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회방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느냐 어떻게 해서 처녀가 잉태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해서 죽은 자가 육신으로 보완할 수 있느냐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과 신실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복음 이 복음을 부인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게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에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속에 적용이 된다 이거 적용이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전투기도는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나타나는 해방의 역사인 것입니다 해방의 역사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는데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주의 다시 눌린 자를 자유쾌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해를 전파합니다 은혜의 해라는 건 뭐예요 희년의 해입니다 레위서에 나와 있는 49년 77은 49 7회를 7번 가게 되면 50년대의 해방이 돼요 모든 토지가 주인의 노예 자유쾌하는 소유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종들도 이제는 주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빛도 탕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시도 께서 오심으로 말미야마 해방의 해가 우리 가운데 선포됐다 이건 모든 마귀의 눌림에서 자유쾌되고 모든 흑암의 권세의 멍해에서 자유쾌되고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쾌되고 또한 슬픔과 애통함과 또한 눌림과 질병과 모든 이러한 고통에서 그리시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그신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야마 그리시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놀라운 해방을 만기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삶속에 누리고 있습니까 안 누리고 있는 것 같아 왜 안 누리고 있을까요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지 않기 때문 예수의 합법적으로 마귀야 내게서 물러가 내 가정 흔들리지 마라 더 이상 범접지 마라 나는 예수 안에서 합법적으로 나는 이 죄와 허물 다 용서함을 받았어 예수님께서 다 지불했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추방하느라 대적할 수 있는 거야 대적할 수 그런데 왜 이걸 복권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그리시도 예수 안에서 이미 내 죄가 다 사회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회개하고 확신이 있으면 이제는 대적하는 기도를 하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건합니다 하늘 우편에 앉아있는 우리의 위치입니다 위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예요 예수 그리시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천사가 흠모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의 소화에 있는 거예요 천사를 부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라고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리시도의 은혜의 해방의 해를 우리의 삶속에 선포하고 그 선포를 통해서 이제는 마귀들이 귀신들이 여러가지 모양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들을 잘못되게 하고 육신의 정력에 사로잡히게 하고 사업에 실패하게 하고 또한 직장생활에게서도 남들과 어떤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한 육체적인 연약함 속에서 그냥 병원에 왔다갔다 하고 이러한 삶에서 자유함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이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은 우리의 위치 설정을 바로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애걸 하지 말고 복걸 하지 말고 마귀에게 애걸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권한을 가지고 대적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무서워서 대적을 아유 마귀 상대했다가 괜히 말이야 큰일 나는 거야 마귀는 마자를 그냥 내기를 싫어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게 여러분 마귀는 비겁한 원수이기 때문에 언제 도망갑니까 마귀를 대적할 돼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야 여러분이 해방을 받는다니까 마귀의 공격을 막는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법칙이에요 대적을 안 하면 오히려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날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70일 제자를 보내실 때에 그 대적하는 기도를 통해서 병자를 치유하는 기도를 통해서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여 해방의 역사가 나타나서 기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해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에요 테텔레 스타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제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제함 때문에 두려웠답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모르고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모르고 죄와 사망의 법안에서 가진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해방이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개인적인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신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위치 설정을 바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용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땅에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이 땅에서 하늘에 솟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오 우리의 피할 바이시오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십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생명 우리가 이 땅에서 다가오는 여러가지 사고와 사망과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애통함과 이별함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서 이 흑암의 권세를 대적하여 이제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는 떠날지어다 이렇게 마귀를 대적할 때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회복이 돼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능력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은 그야말로 풍성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투기도 이제 다음 시간에 전투투기도예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전투기도를 우리의 삶속에 적용할 것인가 이 마귀를 대작하는 전투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가 해방의 해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